미호야! 미호야! 엄마 알아보겠어? 미호야! 엄마? 그래 미호야! 엄마 여깄어! 잠깐만! 잠깐만 미호야! 하느님 고맙습니다! 엄마가 선생님 불러올게! 잠시만! 그 후 저는 사랑과 귀신을 구별할 수 없다는 생각에 공포와 두려움이 극심해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정신과 치료도 해보고 약도 먹고 퇴마도 해보았지만 잠깐 괜찮을 뿐이었죠. 저는 점점 웃음을 잃어갔습니다. 어찌저찌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되었죠. 엄마 그럼 다녀올게요. 괜찮겠어? 나오지 마세요. 저 괜찮아요. 드디어 저에게도 일자리가 생겼는데 항상 엄마 그늘 안에서만 지낼 수 없잖아요. 제 걱정 마세요. 그래도 우리 딸 혹시나 또 안 좋은 게 보인다거나 힘들거나 그러면 바로 집으로 와. 네. 알겠어요 엄마. 얼른 푹 쉬세요.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다녀와. 저는 조그마한 동네 빵집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죠. 귀신들이 저를 깜짝 놀래키거나 땅을 떨어뜨리는 등 자꾸만 괴롭혔지만 그래도 아픈 엄마를 위해 일을 그만둘 수가 없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빵집이래. 익숙해지고. 이곳에 오는 귀신들에게 익숙해질 때쯤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가 나타났어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애들이 좋아할 만한 케이크 좀 추천해 주시겠어요? 아. 애들이요? 그럼 그렇지. 애가 있는 유부남이었구나. 애들은 초코 케이크나 고구마 케이크 같은 걸 많이 좋아해요. 아. 그래요? 그럼 고구마 케이크 하나 주세요. 네. 촛불은 몇 개 드릴까요? 음. 몇 살이더라? 그냥 10개 주세요. 아. 애아빠신데 애들 나이도 기억 못하시면 어떡해요. 네? 애아빠요? 저 얼굴이 그렇게 나이가 많아 보였나? 제 조카 생일이라 급하게 축하해주러 케이크 사는 거예요. 아. 제가 무슨 오질러를. 그럼 케이크 드릴게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야. 너 나 버리는 거야? 내가 좋다면서요? 저. 저리 가! 네? 어. 아. 아니에요. 맛있게 드세요. 다음에 또 오세요. 네. 맛있으면 또 올게요. 다음에 또 왔으면 좋겠다. 이름이나 물어볼걸. 왜? 나 있잖아. 나랑 결혼하자. 죽는 거 잠깐이면 돼. 나랑 결혼하자니까. 싫어! 나는 살고 싶다고 자꾸 아는 척하지 마! 괴롭히지지 말라고! 이런. 날. 누가 좋아하겠어. 나 같은 건 사랑도 못할 거야. 아. 저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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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 왜 울고 계세요? 아. 아니에요. 눈에 먼지가 들어가서. 아. 잠시만요. 아. 그러셨구나. 저기. 혹시 괜찮으시다면 번호 좀 알려줄 수 있어요? 네? 어. 번호요? 정말요? 아. 물론이죠. 아. 혹시 남자친구 있으신 거 했어요! 아. 네. 아. 그럼. 그. 연락해도. 좋아요! 아. 아. 네. 이날 이후로 우리들은 연락을 주고받으며 사랑을 피웠습니다. 가끔 귀신이 나타나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지만 저는 알콩달콩 나름 잘 만나고 있었어요. 여맨씨. 이 늦은 시간에 왜 부르신 거예요? 흠흠. 미호씨. 우리 연애... 이제 그만합시다. 네? 가... 갑자기요? 왜요? 연애 그만하고 우리 결혼해요. 흠... 흠... 뭐야... 놀래라... 여맨씨... 여맨씨... 제... 제가 이런 걸 받아도 될까요? 미호씨는... 당신은 이 반지보다 훨씬...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부디... 제 청혼을 받아주세요. 여맨씨... 사실... 저한텐 병이 있어요. 네? 죽을 병인가요? 설마? 그건 아니지만... 사실... 제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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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귀... 귀신을 봐요. 네? 귀신을 본다고요? 그럼... 제 뒤에도 귀신이... 있나요? 어... 네? 혹시... 제 말을... 믿어주시는 거예요? 아휴... 어쩐지 춥더라. 미호씨...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미호씨가... 자주 놀랐던 이유였군요. 왜 이제 더 말했어요? 미안해요. 소름끼치고 무섭죠? 당신한테 미리 말했어야 됐는데... 미안해요. 절 떠나셔도 돼요. 저랑 같이 살면... 평생이 무서울 거예요. 그런 의미로 말한 게 아니라... 제가 진짜 알았으면... 미호씨를 더 재미있게... 안 무서울 수 있게 해줬을 텐데... 미호씨... 앞으로 결혼해서는... 제가 귀신 같은 거... 무섭지 않게... 저만 보면 웃게 해드릴게요. 저랑 결혼해주세요. 흐흐흐흐... 흐흐흐... 흐흐... 네... 좋아요... 그런데 제 뒤에 있는 귀신... 남잔가요? 여잔가요? 여자면 예쁘러나? 어... 어... 남자예요. 우흐흐... 결혼은 꿈만 같았던 저는... 현실이 되었고... 그의 청혼 때에 약속했던 것처럼... 제가 가위에 눌려도... 그는 저를 꼭 안아주고... 귀신이 저를 괴롭히면... 달려와서 안심시켜주고... 춤을 춰서라도 저를 웃겨주었죠. 그러자 귀신들은 재미가 없어졌는지... 점점 저를 괴롭히는 횟수도 줄었고... 심지어 안보이는데도 잦아졌어요. 여보... 결혼한지 벌써... 5년이 지났는데도... 여보는 참 예쁘다. 흐흫... 뭘요... 여보도 너무 멋있어요... 여보 사랑해... 아니... 내가 더 사랑해. 근데... 귀신들은 어떻게 생겼어? 음... 아무래도... 하늘로 올라가지 못한... 귀신들이라서... 좀... 많이 무섭게 생겼어요... 음... 죽으면 다 귀신이 되는 게 아니구나? 음... 한이 많고... 자기가 어떻게 왜 죽었는지... 까먹게 되면 괴물처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괴롭히고요... 음... 그 귀신들도 분명 죽을 때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런 말 들으니까 좀 안타깝기도 하고... 아휴... 우리 여보... 괴롭혀서... 혼내주고 싶기도 하고... 그렇네... 당신을 만난 후로... 귀신이 보이는 날보다... 그냥 나타나지 않는 날이 더 많아졌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도 무섭지 않다는 거... 고마워요... 당신은 나의 은인이에요... 고맙긴... 난 당신을 평생 지켜주는... 소호자가 될 건데... 내가 죽더라도... 꼭 당신을 웃게 해주겠어... 으흠... 일로 와... 우리 귀염둥이... 당신이 죽으면 내가 어떻게 웃어요... 가만히 있어봐... 히히히히... 제가 행복한 게 죄였을까요? 웃는 날이 훨씬 더 많아졌을 무렵... 제게 불행은 한순간에 찾아왔어요... 갑자기 웬 소나기랑... 옷이 다 젖었네... 어? 왜... 의무수평이... 깨져있지... 응? 네... 여보세요... 담요입니다... 잉유메 씨... 아내 분이십니까? 네... 맞는데... 무슨 일... 지금 병원에 급히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잉유메 씨가 교통사고로... 지금 엄청... 위독한데... 어... 긴급 수술을 해야 돼서...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네... 교... 교통사고야? 병원에 도착하고 마주친 그의 모습이 낯설게만 느껴졌어요... 멍하니 그의 차가운 손을 만지고서야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날 따뜻하게 보호하듯 안아주던 손을... 더 이상 느낄 수 없구나... 아이고... 아이고... 팀장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었어서 그런가... 좋은 온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네... 맞아... 팀장님은 나한테 항상 좋은 말만 해주고 힘을 주셨는데... 아내분은 얼마나 힘드실까... 아까... 혼자 말도 하시고... 아... 안타깝다... 안타까워... 미호야... 미호야... 예전에... 너 대마해준 스님 기억하니? 그 스님께서... 8인전에... 인서방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게... 불경일 버주러 오셨어... 괜찮지? 네... 미호야... 이렇게 잘 거주었구나... 너무 오랜만에 보았는데... 안좋은 소식을 듣게 되어... 마음이 참 아프구나... 이분이... 너의 남편이었던 분이구나...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나의 남편이었던 분이구나... 제가 미친 것 같다고요? 남들이 보기엔 남편읽고 돌아버른 사람 같아 보였겠죠... 하지만...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스님 옆에 춤을 추고 있는 남편이... 너무 웃겼어요... 울기vis 여보! 내가 먼저 가게 되어서 미안해... 여보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아휴따... 그리고 사랑해... 여보 끝에 계속 머무르고 싶은데... 하늘에서 자꾸 날 부르네? 난 이제 가야 하나 봐 우리 언젠간 다시 만나겠지? 그때까지 여보 열심히 건강하게 잘 살아야 해 하늘 위에서 항상 지켜줄게 고마워 마지막까지 웃게 해줘서 나 최선을 살아 볼게 사랑의 여배씨 그 후 전 장인식에서 크게 웃어 모두의 걱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현재 전 여민씨가 남겨준 선물과 함께 귀신과 싸워가며 살고 있습니다 엄마야 학교 다녀왔은봐 우리 아들 왔어? 학교 잘 다녀왔어? 이리 와 꽉 안아보자 저번에 집에서 좋은 소재들을 모아udes 그러나 자기 병력 있어도 귀신이 여기 eram 이리와의 여배 שנ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